4 문수의 서비스 자 재빠르게 또 한번의 서브 김문수 강한 서비스였습니다 김현수의 첫 서비스 서비스 레시 네 이번 게임은 어떻게 될지 김현수 선수 직전 경기 산청군청전에서 김현수 속도를 붙입니다만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입니다 좌우로 흔들고 있는 김현수 받아 날고 있는 김문수인데요 멀리서 다시 김현수 선수입니다 서비스 레시 김현수 김문수 서브 상황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쭉 밀어봤지만 네 그 부분이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7대3으로 김문수가 넉점을 앞서 있습니다 김현수의 포인트 탑스피인 7대4입니다 김현수 석점을 뒤지는 상황에서 서비스 멀리 벗어납니다 김문수 백핸드 속도가 빨라집니다 탑스피맛 대결 탑스피인 기반 제기 리그 바로 손을 아아~~ 아아 재빠르기 김현수의 서비스 많이 떴는데요 찬스벌 퍼헨드 김은수의 서비스 김현소 서비스가 김현소 서비스 득점! 듀스, 김문수의 서비스 김문수 넘겨내지 못해 김현소! 서비스, 김현소 빈스 없이도 3두는 변다 또 한 번의 서비스, 김현소 서비스 포인트 김문수 다시 돌아온 김현소의 서브권 백핸드 플레이 공격성 한 점을 앞서있는 김현소의 서비스 좌우로 흔들립니다 두 선수가 많이 멀어져 있는데요 본인의 컨디션을 빠르게 끌어올려야겠습니다 따라갔습니다만 김문수의 서비스 서비스 랩 김현소 백핸드 플레이 두 점을 앞서있는 김현소의 서비스 버핸드 탑스피 수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아 김문수 그렇습니다 버핸드 탑스피 3점 차 추격을 이어가는 김문수 서비스 포인트 김현소의 리드 오우 김현소 이제 김문수의 서비스 3차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서브 맞춥 저렴 셀 엑 헷 Breaka 됩니다 아 글면 김현수 3구 받아냈고요 여기서 한 점 따라갔습니다. 받침을 따내서 1번 단식 매치를 원점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김현수 받아내고 있어요 탑스피드 날로 김현소 김현수의 서비스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의 서비스 김문수 맞추 김문수의 서브 김문수 솝니다 넘기지 못합니다 서브권은 김문수에게 있구요 김현수 리시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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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